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대표이사가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 뭔가 좀 일침을 날리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 미 규제 당국에서 굉장히 암호화폐를 뭔가 막 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암호화폐 혁신을 막을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에서요. 크립토 트렌드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00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굉장히 활발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혼자서 투자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은요.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어제도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3, 다우가 0.43, 그리고 S&P도 0.57%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이 디커플링이 일어났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더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은행주들이 또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가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요. 어제 29K를 잠깐 뚫어내서 많은 분들이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하락을 해서요. 지금 28K 부근에서 또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향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뒤에 이제 차트이스트들의 어떤 분석들을 또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하락을 했고 자 그리고 리플도 계속 상승 랠리를 하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승을 하는 모양을 보여줬죠. 자 투심은 또 상승을 해서 63으로 그리드의 어떤 수위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사실상 횡보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만나고요. 다시 이제 하락을 해서 지금 어제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매물을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은 언제든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흐름이 완전히 하늘로 치솟을지 아니면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을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뭐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요. 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리플 소송이 알트코인 전반에 미치는 그 파급력들을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는요. CNBC에 이 짐크레이머가 나와가지고 이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 즉 리플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놀란 건 SEC가 아니라 이 리플 투자자들이 훨씬 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제 별명이 이 자산시장계 펠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분 발언은 틀린 경우도 워낙에 많고 반대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이 입방정 때문에 리플이 패소하면 어쩌나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밤을 또 보냈습니다. 네 11D 차트 보시면 이 파이어 차트에서 이 매수벽이 25.5K의 매수벽이 이제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매수벽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시점에 다른 고래들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 보라색 고래도 보시면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파란색 고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다가 이 시점부터 다시 매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 고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VD 같은 경우는요. 뭐 가능하면은 저녁에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또 두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권수랑요.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자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를 보시면은 예측치를 상회를 했고요. 이전보다도 그래도 좀 상회를 했는데 여전히 수치상 이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너무 낮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2020년의 팬데믹 당시에는 거의 700K까지 갔던 게 지금은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다는 거거든요. 고용이 견고하면은 결국 이게 뭘로 연결되죠? 소비로 연결이 되고 이 소비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긴축정책이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연준은요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실업률 전망질의 4.5%로 제시했는데요. 이거를 맞추려면요 5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 불안 변수가 급부상을 하면서 연준의 굉장히 고민이 커지게 됐어요. 통화 긴축을 멈추자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걸 계속하자니 은행권 위기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연준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이 GDP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작년 4.4분기죠. 예측치보다 하회를 했고요. 이전보다도 꽤 큰 폭으로 하회를 해서 2.6%입니다. 여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 발표해서 미국 수출 소비지출이 다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 전체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미국 경제가 2.1%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 5.9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다는 건데요. 자 근데 문제는 올해 1분기가 굉장히 긴축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성장세가 더 급격히 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딜레마는요. 더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은요. 암호화폐 시장은 황야의 서부극이다. 거의 뭐 무법천지다라고 하면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의회가 이 가상자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때 기존 법률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성경구절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뭔가 새로운 산업에 맞는 뭔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이 갠슬러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언들을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 인력,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자원을 여기에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즉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금융당국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미 재무부 차관이요. 요즘에 이 은행 파산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암호화폐와 은행 파산은 사실은 큰 관련이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들이 저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여러가지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요. 인플루언서들이 무허가 암호화폐 직간접 홍보 금지 수정안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또 굴제 회사들이 굉장히 이런 금지 조치가 국가적 매력을 해치는 법안이다. 즉 혁신을 굉장히 저해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움직임과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굉장히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영국 규제기관도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같은 유럽이지만 반대 움직임이에요. 독일의 2대 증권 거래소가요.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수탁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도이체방크 사태와 더불어서 독일에서 굉장히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은행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방향성들로 지금 굉장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유럽 전체에서도 이 암호화폐의 가장 친화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법원에서도요. 비트코인을 제한적 범위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어떤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자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 운영사의 3IQ에서는요.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보다 지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고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요. 해당 업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없애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미국은 본인들의 통제 아래 완전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합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요. 캐나다 규제 당국에 사전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요. 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또 적극적인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자가요. 굉장히 또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 암호화폐 쇼핑 애플리케이션인 폴더와 파트너십을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글로벌한 지역.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의 지역까지 굉장히 여러가지 상품들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비자의 암호화폐 부분 총괄이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요. 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금융 서비스 및 자금 이체의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금융당국의 은행과 암호화폐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JP모건이나 멜론은행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일부 대형은행이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에 굉장히 동참을 하고 싶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자문주의 시장에서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 스터디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한 거죠. 이 독일이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의 거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려는 그리고 이런 저항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기사인데요. 이 버거킹 파리지사에서 이제 드디어 이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버거킹 영국지사에서요. 우리는 도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들을 보면은 이 기업들이 얼마나 이 가상자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지 그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바이낸스가 중국과의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이낸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중국 미러보도 사실 무군이다. 아시아의 서버도 없다. 자 이렇게 당연히 예상했던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요. 자 이 중국과 바이낸스 연결고리들 그리고 중국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사실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의 발언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선을 통해서 현 암호화폐 방침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자 이 평가는요. 결국 뭐 너 심판받을 거야. 약간 요런 뉘앙스를 좀 띄고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캐시우드가요 한 인터뷰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선택들이 산업 혁신을 옹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돈나무 언니는요. 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SEC가 최근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팍소스, 제미니 같은 대다수 메이저 암호화폐 기업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입김을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국 그 배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과는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SEC가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를 발송한 겁니다. 이게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요. 미국인들에게 암호화폐 자유롭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만들 것이고 이는 거대한 불씨가 될 것이다. 자 굉장히 이 코인베이스를 건드린 것이 이 사람들의 투자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탈중앙화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굉장히 건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현재 소송에서 철저히 준비 중인 코인베이스가 소송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매도하면서 코인베이스를 매입을 합니다. 이어서 이 소송은요. 대선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리플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건드린 것보다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북위 최대의 거래소를 건드린 것은 더 큰 불씨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버그러치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의 과잉 규제를 비판하면서 인공지능이 더 위험하다. 이걸 보시면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 어떤 위험을 인류에게 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미국 정부나 당국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나라들이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통합 패권, 금융 패권, 달러 패권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역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국가가 전 세계에서 어떤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요?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급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지금 현재 과도하게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봤습니다. 간략하게 또 유명한 차티스트들의 차트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웨이브 더 데이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세 차례의 동일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얼티밋 맥드가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는데 이 시점들마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머니 리자드 같은 경우는요. 2019년의 상황들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동일한 패턴의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되는 이 지점에서 이 베이스를 밟고서 여기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만나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이 칼레오라고 하는 분은요. 반감기 이후의 상황들, 2024년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ATH가 오는 가장 높은 고점, 지금까지 가장 정고점 높았던 고점이 다시 오는 시기가요. 아마도 2024년 이후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흐름들을요. 저마다 나름의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너무 좀 양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칼레오 트위터에 직접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티스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하신 차티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렉트캐피탈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흐름을 2월달, 올해 2월이랑 비교를 하면서요. 여기서 동일한 패턴들이 만들어지는데 2월달에는요. 여기서 이제 저항 지지선에서 내려와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28K에서 접점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27K까지 해서 1차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경험을 해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또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시황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